현재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으로 재학 중인 3학년 전정인이라고 합니다. 정인이는 어떤 아들이에요? 자랑하고 너무 많죠. 1시간 반짜리 내 거고. 유치원 때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. 이게 이제 여기 정인이 이때 간 건너든 거. 이때는 또 영재 학교. 표행상품. 종이접기를 로댕전을 보고 와가지고. 이거는 영어특히 되는 독가우스상.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자기 전공을 살리는 거죠. 타고난 게 좀 있는 거 같아요. 본성 자체가 굉장히 감수성과 예술적 감흥 같은 거. 예술적인 감성 같은 경우는 엄마를 닮은 거 같아서 전체가 그냥 아티스트적인 호지를 다 갖고 있는 거 같아요. 그래서 얘가 스타가 되려나. 네. 니 엠넷이라는 거 알아? 그거를 찍은 거를 이제 지인들한테 좀 보냈어. 문컬했대 가슴이. 이러다가 정말 정인이 뛰는 거 아니야? 차마 내가 내가 페이클럽을 만들 수는 없고. 아는 사람이 그렇게 모아도 6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좀 서글프다. 제가 주변 사람들은 계속 다 알고 있거든요. 됐다. 노래를 지금 최우선은 노래 잘 부르는 거니까. 오케이 됐어. 다음 부모님 입장하십니다. 네.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